미국과 한국, 세계 각 지역에서 오늘의 미국 탑뉴스 브리핑 듣고 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혜신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뉴스를 준비하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느냐 하면은 이제 뉴스를 오래 준비를 하니까 그 같은 마음이 나왔는지도 모르겠는데 미국은 일요일이잖아요. 일요일 새벽부터 커피를 두 잔 마시고 중간에 밥도 먹고 김에 싸서 그러면서 이제 기사를 읽는데 이게 일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아니라 일요일에 어디 먼 곳에 무슨 숲속이라든가 그런 곳에 가서 아주 좋은 그 스토리 내가 원하는 스토리를 책을 읽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을 가졌거든요. 혹시 저의 희망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여러 개의 아이템을 전해드릴 텐데 그 아이템 가운데서 두 개, 세 개 아니면 다는 아 이게 그냥 살아가면서 가끔 휴식을 취할 때 들을 수 있는 스토리 그렇게 느끼셨으면 참 내가 더 행복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기본적으로 어제 이제 많은 분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민사재판에서 벌금형 받은 그 벌금 액수에 대해서 조금 혼돈하시는 게 있는 것 같아서 이제 뭐 그 액수가 중요한 거 중요하죠. 크게. 그러나 그 혼돈의 차이는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그런 것도 좀 전해드릴 텐데 그런 판결이 있고 나서 바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서 한 일은 운동화를 판 일입니다. 한 켤레에 400달러짜리 운동화도군요. 그래서 이제 그건 짧은 소식으로 전해드리고 과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렇게 민사재판에서 그동안 사업을 사기로 했다 해서 엄청난 벌금을 받고 뭐 이런 것들이 만약에 여러분과 저라면 그렇게 큰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트럼프 전 대통령처럼 그렇게 사업을 할 것인가 아니면 좀 먼 길을 가는 것 같긴 하더라도 돌아서 갈 것인가 트럼프 전 대통령처럼 많은 구멍 다 빠져나가면서 소송에서도 다 이기다가 한꺼번에 휘청거릴 정도의 일을 당하느냐 아니면 그냥 평소에 마음도 편하게 그냥 사느냐 그런 점에서 제가 소설책을 읽는 것 같았고요. 그리고는 실리콘밸리의 새로운 도시를 만들려고 완전히 무슨 과거의 미래에 관한 소설이라고 할까요 그런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지금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스티브 잡스의 미망인 등을 포함해서 그리고는 알렉세이 나발니라는 러시아의 제야 인사가 감옥에서 숨진 이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도 어제 제가 따로 클립을 만들어서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그 사람에 관한 일이기도 하지만 지금 미국 연방 하원이 하원은 휴해를 하고 있거든요. 12일 동안 뒤집혔습니다. 온통 뒤집혀서 어떤 결론을 내린다는 게 아니라 우크라이나를 도와야지 되는 것 아닌가 공화당 의원 가운데서 점점 많은 의원들이 그쪽으로 기울고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21세기에 2024년도에 3월달이 되면은 슈퍼 튜스데이 선거도 있지만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이 6년 더 대통령을 하는가 20년 이상 장기 집권을 했는데 그것은 분명해 보이지만 나발리라는 사람이 죽음으로써 maybe 죽임으로써 그럼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그런 것까지 쭉 보면서 제가 때로는 이거 러시아의 소설을 읽는 거야 언제야? 전쟁과 평화 때야? 아니면 막심고리키의 어머니 때야? 뭐 그러다가 다시 미국 트럼프 소설로 오면은 야 이거 뭐 권선징악이야? 뭐지? 이런 느낌을 갖고 봤고요 봤고 읽고 듣고 했고 지금부터 저의 아침 커피와 함께한 보따리를 여러분들께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보따리에 잔뜩 물건을 담아서 여러분들께 지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테플런던, 테플런던, 도널드 트럼프 프라이팬에 다 한겹 씌우는 그래서 달라붙지 않게 하는 이게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별명이었습니다 아주 그 수십 년 동안에 정말 그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도 입혔고 그런데도 그 모든 소송으로부터 결국은 이렇게 빠져나가 저렇게 빠져나가 때로는 협상을 하고 돈을 주고 그런데도 아무것도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딱 달라붙어서 그 사업을 조금 주춤하게 할 일은 없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트럼프의 테플런던이 이 테플런던이라는 말이 워낙에 1800년대래요 1980년대죠 그 존 콜이 유명한 존 코티 유명한 마피아 두목이 이리저리 다 빠져나가고 이만 경찰이랑 다 연결이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이제 무죄 판결을 받았을 때 존 콜이에게 붙여줬었던 별명이 테플런이었습니다 테플런 존 나중에 이제 그 사람도 결국은 무너지고 말았지만 행운이 바닥이 난 거죠 코티도 그러면 이번에 트럼프 전 대통령 사업을 사기로 했다 해서 본인에게만 3억 5천 5백만 달러 벌금이 불과되고 한 이것이 더 이상은 테플런던이 아닌가 이제 이 얘기는 뒤에 전해드리겠고요 이런 판결을 받고 나서 트럼프도 운이 다했다는 신호인가 그 판결을 받고 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등장한 곳은 정치 미팅이 아니었습니다 스니커컨이라고 해서 이제 미국은 너무너무 많은 박람회가 있잖아요 티 박람회 무슨 박람회 무슨 박람회 그 운동화 운동화 쇼죠 운동화 쇼에 딱 등장을 해서 대통령 전직 대통령이고 지금 다시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 연단이 마련되어 있는데 운동화가 한짝 한짝씩 딱 놓여져 있고 그 운동화는 온통 금박입니다 뭐 T자도 써 있고요 트럼프 399달러짜리 운동화 트럼프 브랜드의 운동화 이 스니커컨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직접 등장을 했습니다 뭐 세 가지 뭐 다른 모양의 테니스 슈즈라고 하는데요 탑이 하이 이게 제일 비싸요 399달러에요 운동화가 뭐 빨간색 미국의 성조기 모양도 있고 하얀 레이스가 있고 뭐 레이스가 더 도톱고 하면 값이 더 올라가고 사실은 거품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뭐 199달러에서 운동화 한 켤레 이게 399달러짜리 뭐 슈퍼히로 트럼 이라는 뭐 그런 라인이 제일 비싼 라인인 것 같아요 오랫동안 나는 운동화 사업을 하고 싶었다 뭐 한 13년 뭐 12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것도 성공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본인 자체는 젊은 지지자들에게 다가가기 위한 노력이다 이런 말도 하지만 운동화 팔려고 하는 거잖아요 어떤 의미에서든 그래서 거기에 나온 많은 젊은이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제가 볼 때는 대체적으로 환호하는 음성이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야유하는 소리도 많이 들렸었고요 야유하는 소리가 들리면 또 트럼프를 지지하는 측에서 USA USA 라는 함성으로 야유의 소리를 덮어버렸습니다 저는 저 야유가 그냥 대선 후보에게 보내는 야유인가 아니면 대선 후보가 지금 운동화 팔겠다고 운동화 쇼에 나와서 운동화를 또 들고 막 보여주고 그래요 그런 장사를 하는 그런 모습을 장사가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지금 이 시점에 대선 후보가 그것을 야유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랬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뭐 정치적으로 운동화 만든 경우도 있어요 나이키에서 버라고바마 그것도 다 상술이었을 가능성도 높죠 몇십 퍼센트는 너무나 그때는 오바마 오바마였기 때문에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이 또 특히 운동화에 돈 많이 쓰잖아요 여성들은 헤어케어에 돈을 많이 쓰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따라서 그 오바마 운동화를 만들긴 했지만 그건 하지만 이렇게 대대적으로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뭐 얼마 안 남아있다는 한정판이었죠 그리고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운동화뿐만이 아니라 향수도 뭐 99달러인가요 아무튼 그렇게 판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뉴욕의 판사가 이미 지난 가을에 사업을 오랫동안 사기 쳤어 하면서 유죄는 판결을 했고 어제 그제 벌금형을 내린 것이었잖아요 금요일에 그러니까 누군가가 또 고 펀드미 뭔가 참 불행한 일을 당했는데 그 일을 처리하는 데는 모든 것이 돈이니까 그런 돈이 부족해서 누군가가 옆에서 돈을 모아주잖아요 아니면 본인이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고 펀드미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라고 하면서 뭐 잘 알려진 여성이에요 투자가 인 투자가 본인도 뭐 투자를 하고 남편도 남편 그렌트 카돈의 부인이 엘리나인가 그렇습니다 이름이 딱 고펀드미 지금 한 번 얼마큼이나 됐는가 볼까요 어제 당장 이 고펀드미 변호사 사진은 왜 올렸나요 여기다가 사진이 보기 좋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 같은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과 변호사가 있고 현재 이틀 전에 했는데 3억 5천 5백만 달러 벌금을 물기 위한 것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왜 나와 있는 게 아침에는 제가 봤는데 왜 아직 안 나와 아 네 그다지 많이 모이진 않네요 목표가 3억 5천 5백만 달러랍니다 억만장자의 변호 비용으로 3억 5천 5백만 달러를 모으기 했는데 지금 6천 100명이 기부를 해서 그다지 많이 한 것 같진 않습니다 27만 8천 6백 86달러 현재 그러면 얼마 전에 우리가 무슨 애리조나 쇼핑몰에서 사고가 났었다 그러면 이제 한인 부부들 숨지고 어린아이도 숨지고 한아이만 살아남고 있었을 때보다 훨씬 적게 모인 것 같고요 뭐 시간상으로 이렇게 볼 때 아무튼 고펀드미를 시작을 했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아침에 마치 산에서 어떤 스토리를 읽는 것과 같았다는 넘버원 스토리입니다 사업하시는 모든 분들께 해당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판사의 판사의 판결은 트럼프 사업 제국의 사망 선고란 건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거의 사망 선고에 가깝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본적으로는 이런 법원에서 이런 판결을 받아보는 게 처음이고 파산을 하진 않을 것 같고요 파산하면 자존심도 상하고 지금 대선도 치러야지 되고 대선 치러서 뭐 이런저런 거 다 무효로 만들어야지 되고 하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캐시는 거의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분께서 이게 한국 돈하고 미국 돈이랑 혼돈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딱 3억 5천 5백만 달러만 계산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제 제가 방송할 때 보도해드린 덤네일은 트럼프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같은 것에 막 돈을 융자 받을 때는 자산을 인플레이드 부풀리고 그리고 돈을 내야 하시되는 국세청에 보고할 때는 또 막 축소해서 그렇게 엄청나게 이제 이득을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것에 대한 벌금이잖아요 그 벌금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 3억 5천 5백만 달러 이건요 굉장히 많이 준 거예요 왜냐하면 뉴욕 검찰이 고소를 하면서 3억 7천만 달러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의 가깝잖아요 검사의 요구에 그리고 아들들에게 각각 4백만 달러 4백만 달러 하면은 거기에 8백만 달러 가 나오고 그동안에 이자에서 거의 또 1억 달러 가 나오거든요 게다 대고 또 하나 얼마 전에 명예훼손 이진 캐럴 칼럼리스트에게도 또 8억 8천 얼마를 배상 판결 나왔잖아요 그래서 거의 합치면 거의 5억 달러 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5억 달러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가 지금 갖고 있어 하고 크게 말해왔던 캐시가 4억 달러 4억 달러 다 있는지 없는지 본 사람은 없지만 그런 거 그리고 트럼프가 3년 동안 이 사업에 관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인물로 말하자면 이사직 이런 것 아들들도 마찬가지고 아들들은 2년 동안 적어도 3년 동안은 법원이 딱 지명을 한 사람이 이 트럼프의 사업체를 감독을 하게 됩니다 사업 방식을 바꾸고 싶어 한다는 얘기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정치와 사업에서 항상 룰을 어기고 룰을 지키는 사람은 바보야 나는 똑똑하기 때문에 그거는 탈세를 하는 게 아니라 절세를 하는 것이야 라고 얘기를 왔는데 수십 년 동안에 이것이 한꺼번에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무너져서 높은 벌금형을 받은 것도 법정에서의 그 오만불손한 태도도 많이 작용을 했다고 스스로 판사도 얘기를 합니다 그 태도가 그 사람의 마음가짐을 보여주기 때문에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도 저렇게 하겠구나 엄청난 벌금을 주지 않으면 계속 저렇게 하겠어 하고 엄청난 벌금을 내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똑똑해서 절세를 한다 그리고 피해자가 없다 뭐 은행에서 용자 받아서 용자금 다 갚았는데 누가 피해자야 그러면 탈세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피해를 봅니다 이게 검사 측의 주장이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누군가가 자기를 멈출 때까지는 언제나 자신에게 도움되는 일을 해왔습니다 룰 필요 없어요 트럼프 회사가 워낙에 인종차별주의자니까 흑인에게 인종차별 흑인 테넌트들에게 인종차별을 했다 아파트먼트 아버지는 아주 저소득층을 위한 아파트먼트를 지어서 돈 번 사람이거든요 뭐 저소득층에게 컴패션을 느껴서 그런 게 아니라 정부가 보조를 많이 해주니까 그런데 아들은 막 금박 붙은 이런 아파트먼트 같은 거 콘더미니엄 짓잖아요 그런데 흑인을 차별을 했다 흑인 테넌트에게 인종차별을 했다 해서 고소당했을 때 그때도 합의금을 주고 끝냈습니다 그러나 잘못했다고는 시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세금을 그렇게 탈세하고도 잡히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 벌금 좀 내고 등등 법을 그렇게 자주 위반하면서 작은 벌 정도 벌금 정도 무는 것은 너무너무 많이 해 드셨고 작은 벌금 정도 무는 것은 이건 사업하는 사람 대가고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야 이게 트럼프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그 같은 사업에서의 스타일을 정치에도 가지고 왔죠 트럼프 전 대통령이 트럼프 이 점은 이제 애틀란틱의 한 전문가가 보도를 한 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행정부가 자주 코너까지 가죠 여러 가지를 그리고 그리고는 이제 예를 들어 배팅을 하는 겁니다 법원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선거가 끝나고 나서 계속 60매 케이스 다 지고 이건 법원에 소송을 할 자격조차 안 갖춰 줬다 이런 판사의 얘기도 들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점은 그 같은 것을 법원에 가지고 간 트럼프 의 변호사들도 다 인정을 한 거예요 루디 줄리안 이나 아니면 시드니 파웰 이나 법원에 가서는 팍스 뉴스에 나와서 얘기하는 것 같은 주장 안 하거든요 본인들이 그랬다간 감옥에 가니까 그래서 법원에 법원 시스템은 오래 걸리잖아요 이런 슬로우 함의 베팅을 하고 의회가 나를 벌 안 줄 거야 여기에 베팅 하고 옳았죠 트럼프가 벌 안 받았습니다 두 번이나 탄핵을 당하고도 상원을 통해서 유죄 인정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트럼프 수법 인데 사기에 대해서도 내가 무슨 잘못이야 은행에 돈을 잃어버린 게 없는데 그러자 앤고론 판사가 아따 앤고론 판사가 그런 말 그런 태도 자체를 너무 싫어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진 캐럴 이라는 명예훼손 죄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혐의로 소송을 한 여성이요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돼서 500만 달러 지부급을 했고요 8천 뭐 800 몇 십만 달러 명예훼손 그것도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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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만하게 내가 무슨 죄인데 하고 법정을 막 뭐 그런 오만불손한 태도와 들어가고 나갈 때 기자들에게 온갖 소송과 연관된 사람들을 비난하고 개그오도도 지키지 않고 그래서 거의 9천만 달러나 명예훼손으로 9천만 달러면 이건 거의 원투 안에 들어가는 큰 액수입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를 배상하라고 하지 않으면 또 다시 개그오도 15,000달러 벌금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껌값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본인 돈으로 법정 비용 내지 않잖아요 다 후원자들이 해주니까 아주 그냥 어카운트까지 오픈을 해서 고펀드미까지 이제는 시작을 했으니까 그럴 것도 다 예상들을 하는 거고 해서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략적으로 어쩌면 최후 변론에서 어리석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진 캐롤 명예훼손 소송이나 이번에도 굉장히 아주 불손한 태도를 법정에서 보였잖아요 그랬더니 앵그론 판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내가 무슨 잘못이야 은행이 무슨 손해를 받는데 나한테 사기를 저질렀다는 거야 하니까 앵그론 판사가 한 얘기가 당신이 트럼프가 사기를 저지른 것과 은행이 피해를 보든지 안 보든지는 상관이 없다 사기를 저지른 건 사기를 저지른 것이고 판사는 그 혐의에 대해서 판결을 하고 벌금을 책정을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검사는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럼 모든 것 다 법대로 지키고 세금 내고 하는 사람들이 손해지 그렇게 그냥 이상한 방법으로 누군가가 돈을 다 벌면 그 은행은 그 은행은 그걸 고스란히 뭐 어떻게 은행이 손해를 볼 수도 있다 하면 또 다른 커스터머에게 넘길 거고 그리고 어떤 분이 이제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도이치뱅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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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후진뱅크냐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네 트럼프 전 대통령과 가까워지기 전에 도이치뱅크는 후진뱅크였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뱅크였어요 그러다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 당시에 막 나는 사업의 천재야 그리고 또 무슨 텔레비전에 나와서 유명해지고 하니까 도이치뱅크가 유명한 커스터머를 잡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독일의 도이치뱅크가 그때는 트럼프라는 사람을 잡아서 이제 유명하고 막 선전하고 알리고 했었죠 서로 좋은 거예요 트럼프는 그 당시에 이미 크레딧이 너무 나빠져서 미국의 정상적인 은행에서는 그에게 대출을 해주지 않았으니까 이번에 이 사건에서도 도이치뱅크가 여러가지 돈 왔다 갔다 한 거 많이 이제 처음에는 안 준다고 하다가 어떻게 안 줍니까 넘겨야죠 재판정에 아무튼 그런 거 그래서 어쩌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후 변론을 할 때 이진 캐롤이나라든가 이번에 이 사업에 관한 재판에서 막 화냈잖아요 그 화낸 게 어쩌면 진심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난 그렇게 살아왔는데 큰 벌은 안 받았어 어느 정도의 벌은 내가 그것보다 이득이 훨씬 크니까 감당했었던 건데 이건 내가 사람들에게 4억 달러 캐슈가 있다고 했는데 나에게만 하나의 케이스로 3억 5천 5백만 달러 벌금형 또 다른 케이스에서 합쳐서 뭐 아들이랑 등등 거의 5억 달러를 벌금을 내야 돼 너무 기가 막히고 화났을지 모르죠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서는 진심으로 화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여러가지를 본인이 이제 대통령이 돼서 왜냐하면 이번 사건도 항소는 할 거 아니에요 항소하면 또 시간이 걸리고 그러나 그 전에 이 그 벌금이랑 합쳐서 이제 4억 달러가 넘잖아요 4억 6천만 달러 정도 되죠 아들들 것까지 합치면 그것을 30일 안에 넣어놔야지 됩니다 아니면 뭐 채권을 사야 되거든요 채권을 사면은 3천 5백만 달러 이거 못 돌려받습니다 3천 5백만 달러를 더 내야지 되는 거니까 그래서 도대체 4억 달러가 있어 뭘 팔까 누가 또 대줄 수도 있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고 강하게 믿는 사람이 그에게 돈을 무이자로 빌려줄 수도 있고 기부할 수도 있고 어떤 식으로 돈을 마련할지 모르지만 이번에는 출혈이 아주 클 겁니다 그리고 뉴욕에서 트럼프 회사 파운데이션에 융자도 해주지 말라고 하니까 도이체뱅크도 이제 해주기 조금 힘들어졌고요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대통령의 당선이 되어야지 되겠다 그래서 여러가지 이제 다음 달에 있는 또 다른 돈과 연관된 선거법 위반과 연관된 포르노배우 스토미 데니엘스에게 돈 준 것 그런 것도 없애고 또 무슨 뭐 워싱턴에서 있는 재판 1월 6일 의사당 폭동사건에서의 선거법 위반 또 역시 플로리다주에서의 기밀서류 이런 거 내가 다 어떻게 대통령이 되어야지 처리가 좀 쉬워지는 겁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앞으로 사업을 하기가 힘들어지고 과거처럼 벌금을 내고 항소해서 잘 돼서 벌금이 깎여질 수도 있겠죠 벌금을 잘 내도 이번은 워낙에 크기 때문에 과거보다 훨씬 고통스러울 것이고 앞으로 사업하기도 더 좀 힘들 겁니다 아마 아터 앵고론 판사가 금요일에 판결문에 쓴 것 가운데 제가 하나 이제 기억되는 게 트럼프와 그의 측근들 아들들도 있고 그리고 또 한 명 CFO 이미 형량까지 받은 그 사람에게도 100만 달러 내라는 그런 판결이 나왔거든요 트럼프와 측근들은 상당한 벌을 주지 않는 한 사기 행위를 계속한다고 판단이 된다 병적인 면에서 본다고 했어요 병적인 면에서 어떻게 이 사람들은 회개하는 것 후회하는 것 이런 전혀 그런 모습이 0.001도 보이지 않는다 말하자면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물론 피고인이 살인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어디에 가서 불 지른 것도 아닙니다 막 총을 들고 은행을 턴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머나드 메이드 오프도 아닙니다 폰지 사기한 사람이요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트럼프와 그 주변의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사업을 해온 방식이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인정을 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양심이 마비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벌금을 물게 하지 않고는 앞으로도 또 계속 벌금 조금 물고 사업을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판결문에 쓴 저는 이게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자신을 천재적인 사업가로 홍보하고 국제적인 명성을 얻고 리얼리티 쇼의 호스트로서 그러다가 대통령이 됐었던 이런 트럼프가 법적인 판결로 보면은 사기꾼으로 낙인 찍힌 겁니다 트럼프의 사업제국 트럼프 파운데이션 그리고 트럼프의 갖고 있는 부 막대한 타격이 입혀진 게 바로 이번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또 일반인들에게 가지고 와보면 미국의 전직 대통령이나 또 정당의 후보 대선 후보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이런 판결을 받은 역사가 없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역사가 없는데 정말 사기도 이만저만한 사기를 저지른 게 아니라 몇 억 달러의 벌금까지 내라고 하는 그런 것 그런 최초의 사례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괜찮아 뭐 어때 이런 분들께는 저는 그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왜 그분들은 이러한 일들이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게 받아되지 않을까 마녀사냥이라고 하지만 트럼프가 안 저지른 일을 가지고 지금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나온 게 아니잖아요 저지른 일이잖아요 그럼 그런 분들은 이런 일을 저지른 사람이 대통령이 돼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는데 왜 그게 바더가 되지 않을까요 사업가에서 머물겠다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까지 가겠다는 건데 그런 그런 분들은 그게 그런 분들께는 범죄가 아닐까요 나도 트럼프처럼 돈이 많고 돈을 벌려면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해봤으면 아니면 하고 싶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인가 저는 궁금해지거든요 아니면 그렇진 않고 그냥 뉴스를 자세히 팔로우업을 안 하셔서 그 심각성을 못 느끼시는 것인가 그게 저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건 니키 헤일리 후보 측에서 지금 나온 얘기가 2월 24일 다음 주인가요 다음 주에 이제 사우스 캐롤라이나주에서 공화당 예비선거가 치러지는데 그 선거 결과는 뻔합니다 트럼프의 압승일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니키 헤일리가 그 이후에도 캠페인을 계속 한다고 얘기하거든요 니키 헤일리는 뉴스를 하는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인가 혹시 무엇이지 아니면 트럼프가 대선 후보가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미래를 위해서 아직 젊으니까 그런 것인가 아니면 이런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 때문에 트럼프가 흔들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 그것이 궁금해집니다 트럼프 케이스에서는요 네 그리고 이슈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이것도 뭐 미래의 소설 비슷하게 읽었는데요 실리콘밸리의 차세대 혁신 새로운 도시 악시오스가 오늘 보도를 했는데 솔라노 카운티에 이제 샌프란시스코 뭐 실리콘밸리 그쪽에 살고 계신 분들은 잘 아시겠네요 한국분들 가운데서도 뭐 주재원으로 특파원으로 뭐 그쪽에 살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솔라노 카운티의 주요 계획을 수정하기 위한 이제 그 청원서 같은 건 이제 곧 서명이 시작이 되는데 최종적인 목표가 이 그 솔라노 카운티라는 곳을요 전체 시일을 완전히 새로운 목적이 있는 신도시로 바꾸는 프로젝트입니다 새로운 도시를 이 솔라노 카운티에 건설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회사는 캘리포니아 포레버 캘리포니아 포레버 캘리포니아 포레버의 CEO가 누구냐면은 젠 슬라맥이라고 예전에 골드만삭스에서 트레이더로 일을 했었고요 뭐 기업인이라고도 할 수도 있죠 체코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미국에서 요즘 막 조금 뭔가 반짝이는 아이디어야 새로운 뭐 테크놀로지 관련 이런 것을 딱 이끌어가는 사람들은요 미국 태생이 아닌 사람들이 많아요 테크업계의 CEO들이 거의 그렇잖아요 아니면 적어도 그 아버지 어머니가 그렇다던가 그런 이민자의 자녀라든가 그래서 이 사람이 캘리포니아 포레버라는 회사를 만들고 실리콘밸리에 있는 억만장자들한테 기금을 모읍니다 지금 8억 달러를 모았대요 그러면 오픈 AI의 CEO인 그 샘 알트만이 7억 달러를 모아서 인공지능을 우리가 직접 개발하게 했을 때 사람들이 7억 달러라고 말이나 되는 액수야 했는데 그것보다 더 많은 돈을 하나의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 일단은 만들었다는 겁니다 베이지역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잖아요 너무 비싸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의 인공지능의 어떤 아주 재능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그리고 또 연구기관들도 많고 하는데 조금 이렇게 내려오면 뭔가가 연결이 안 된다 뭐 이런 여러가지 등등 해서 그래서 그 땅을 개발을 해서 샌프란시스코와 실리콘밸리를 잘 연결을 시키고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돈을 댄 사람들이 많아요 주로 이제 아주 반짝이는 미래에 대한 희망과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로렌 파웰 잡스 스티브 잡스의 미망인도 돈을 댔습니다 그 주민들에게 그 솔란호 카운티 주민들에게 5만 에이커 이상의 땅을 샀습니다 그리고 이런 때는 또 부당거래 내에서 소송도 있고 뭐 그런 것 해결을 하겠죠 다 각오하고 한 거니까 해서 이 신도시 프로젝트가 베이지역에 주택이 너무 비싸고 렌트비도 비싸고 하니까 그런 문제도 좀 완화하고 뉴 어바반바니즘 이라고 하는데 새로운 도시 계획 이라고 해서요 뭐 걷기 산책 하기도 좋고 하는 그런 동네와 렌트 들어 사는 사람이건 아니면 본인의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건 집값도 완전히 비싸기만 한거 완전히 싸기만 한거 이런게 아니라 막 여러가지가 다 섞여있는 그런 다양한 가격의 주택 질을 만들기를 원한답니다 그럼으로써 일자리도 적어도 15,000개를 만들고요 해서 이제 테크놀로지 회사 국방부 직원 항공업계 아주 또 발전된 제조업 바이오텍 같은 회사 직원들이 거기서 이제 이렇게 일을 하게 하면서 날마다 출퇴근을 하는게 아니라 여기에 집도 있고 어떤 단지를 만들어서 일할 수 있는 곳을 조성을 해서 그러면 다른 곳에 있는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번쯤 가서 팀을 만나는 그런 정도 물론 이제 샌프란시스코와 솔로나 카운티에 솔라노 카운티에 연결하는 열차 이건 이제 다른 문제겠죠 그것도 이제 다 알아서 해결을 하려고 하겠죠 고속열차 만들면 유럽이라면 한 45분 정도면 왔다 갔다 할 수 원웨이 원웨이 티켓 45분이면 된다 이런 거 그런 것들이요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환경문제 같은 것은 당연히 있을 테고요 새로운 부동산 프로젝트잖아요 너무너무 새로운 프로젝트인데 새로운 부동산 프로젝트라는 것은 뭔가 위험이 따르죠 위험이 따르면 투자하는 사람들은 더 많은 그런 수익을 가져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캘리포니아 포레버라는 회사에서는 처음에는 위험하지만 점차 이제 전통적인 부동산 투자와 비슷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지만 만약에 안 되면 그런 신도시를 뭐 집도 조금 만들고 그런 뭐 일할 수 있는 단지도 만들고 하는 그런 것이 안 되면 뭐 토지를 지금 5만 에이커 샀다고 했나요 그런 것들을 조금 조금씩 5만 에이커 이상 쪼개서 개발을 해야지 되겠죠 그래서 미국에는 뭔가 좀 새로운 것을 개발을 해보겠다 그래? 저희가 집이 너무 비싸서 그래? 집이 너무 비싸면 뭐 우리가 그걸 한번 해결을 해보지 이런 식으로 그런 프론티어 정신 선구자적인 정신이 아직도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따지고 보면은 뭐 실리콘밸리 베이지역 뭐 꼭 실리콘밸리뿐만이 아니라 이런 베이지역을 샌프란시스코부터 쭉 이제 이렇게 조금 내려오는 그것까지를 버리는 사람들도 많죠 테크놀로지 기업이 요즘 많잖아요 이 실리콘밸리를 버리고 마이애미로 가는 마이애미도 뭐 생활비 같은 것은 엄청나게 비싸지만 플로리다주에서 막 세금감명 같은 것도 엄청나게 해주고 하니까 그렇게 버리고 그쪽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어 그래? 근데 여기 놀고 있는 땅이 있고 이미 들어서 있는 집이 있는데 그걸 잘 밀어내고 새로운 집과 새로운 어떤 파실리티를 만들어서 신도시로 야심찬 새로운 도시로 만들어서 리쉐이프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그런 리쉐이프하는 실리콘밸리의 차세대 혁신 새로운 도시 이렇게 한번 우리가 한번 해보자 하는 것들이 이제 열심히 시작이 되고 있답니다 궁금해요 한번 이제 만들어지면 가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가지 이슈가 남았습니다 하나는 알렉세이 나발리라는 푸틴이 가장 두려워했다고도 할 수 있죠 그 사람이 북극 감옥에서 갑자기 숨지고 나서 미국 공화당이 조금 어려워졌다는 것 또 하나는 그로 인한 아 푸틴이 앞으로 이렇게 하겠구나 러시아는 이렇게 되겠구나 하는 이 두 가지를 전해드립니다 알렉세이 나발리가 가족들도 변호사도 지지자도 접하기 힘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 푸틴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 본인의 메시지가 세상에 나가니까 그래서 북극으로 이동을 했잖아요 이동을 하고 나서 그다지 오래되지 않았는데 산책하다가 갑자기 아팠다고 하고 숨졌고 시신은 아직 가족들에게 돌려지지 않는 것 같고 그런 일이 있은 뒤에 푸틴이 당연히 이 죽음에 관여가 된 거다 그 사람을 애매모호한 죄로 푸틴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이런 죄 저런 죄를 뒤집어 씌워서 19년형 그전에도 또 하면서 또 독국물로 독살하려다가 실패했는데 치료도 제대로 해주지 않고 어쨌든 사인과 관련 없이 푸틴이 알렉세이 나발리의 죽음에 뒤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지금 또 하나가 돈바스 지역에 아브디프가라는 시가 러시아에 넘어갔습니다 미국이 무기를 지원해주지 않는 사이에 결국은 철군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크라이나 군대가 보라고 철군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고 싶지는 않았겠지만 그래서 이제 이 상황에 결국은 공화당 하원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이 나발리도 평소에 어머니의 고향인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했었고요 공화당입니다 펜실베니아가 지역구인 브라이언 피치 페이트릭 이라는 연방 하원의원이 세계가 지금 미국 공화당 하원을 보고 있다 푸틴이 벌받아야지 되는 건 마땅하고 그럼 미국 의회는 푸틴을 벌주기 위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게 해야지 되고 그러려면 우크라이나를 원조해야지 된다 푸틴과 같은 폭력배는 그의 앞을 가로막는 사람은 누구든지 죽인다 알렉세이 나발리 던 베이컨 네브라스카가 지역구인 공화당 하원의원입니다 푸틴이 얼마나 나쁜 인간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미국 공화당 미국 공화당 내에 그런데 푸틴이 얼마나 나쁜 인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포함을 해서 이번 사건이 아주 콜드 워러가 차가운 물이 돼서 좀 공화당 하원 트럼프 아니 트럼프가 아니라 뭐 트럼프라고도 할 수도 있죠 푸틴 옆에 딱 붙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깨났으면 좋겠다 진실을 깨닫기를 원한다 알아요 진실 알면서도 본인들의 이득을 위해서 안 하는 겁니다 그레그 머피 노스캐롤라이나가 지역구인 공화당 하원의원입니다 비슷한 얘기를 하면서 나발리 죽음이 마이크 존슨 공화당 하원의장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것에 반대하는 공화당 하원의원을 압박해야지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마이크 존슨 트럼프와 아주 가까운 공화당의 하원의장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우리 우리 국경 준비도 제대로 안 돼 있는데 다른 나라 국경을 방어하는데 그 돈을 준다고 나도 우크라이나를 지원을 하기는 해 그러나 아니지 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만들어 보냈잖아요 국경안 민주당에서 많이 양보를 하고 상원에서 초당적으로 통과시켜서 보냈더니 그거 거부한 게 하원이잖아요 그리고 또 마이크 존슨 공화당 연방 연방 하원의원이 푸틴은 비난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는 낫네요 푸틴은 비난한다 나발리 죽음에 직접 책임이 있다 그러면서도 우크라이나는 돕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미국 공화당의 푸틴의 미국 미국 우선주의가 아니라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그리고 푸틴과 아주 이럴 때는 코지한 관계라고 하잖아요 그 코지한 관계에 너무 이제 트럼프 시대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마조리 테일러 그린 조지아가 지역구인 하원의원은요 마이클 존슨이 이 안 우크라이나 지원하는 안 가지고 오기만 해봐라 마이클 존슨을 하원의장 자리에서 추출해버리고 말겠어 이게 이제 마이클 존슨이 하원의장 되면서 한 사람만 나를 반대해도 나를 쫓아낼 수 있는 그런 제안을 할 수 있다고 그걸 약속을 하고 하원의장이 된 거잖아요 지금 공화당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상원은 600억 달러 우크라이나 지원하는 거 통과시켰습니다 여긴 물론 140억 달러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안도 포함이 돼 있고요 미국이 믿을 만한 동맹국이다 이런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에 너무 피해를 준다 우크라이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이 그리고 민주주의가 망가지는 거니까요 그런 얘기를 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이런 때에 12일 동안이나 효해한다는 게 참 그러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우리가 어떻게든 상원에서 통과시킨 600억 달러 지원을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원이 뭐 지금 뭘 해줘야지 하는 일이니까 지금 미국의 공화당이 조금 곤란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알렉사이세이 나발리 사망과 푸틴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소설 읽는 것처럼 읽었던 오늘이에요 독국물 사례 시도에서 사례 사례래요 왜 제가 사례라고 썼나요 사례 시도에서 살아남아서 모스코바로 돌아간 뒤에 이 나발리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야 죽을 줄 알고도 오네 푸틴에 대항하기 위해서 푸틴의 사악함을 세계에 고발하기 위해서 하면서 그 점은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받았습니다 존경을 했습니다 나발리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데 결국은 그 용기 있는 행위 때문에 숨졌죠 생명을 바친 겁니다 대신에 순교자가 됐습니다 더군다나 47살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래 어떤 한 곳에 있으면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좋은 점도 켜켜이 쌓여가지만 또 뭔가 허점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은 젊었을 때 이렇게 순교자식으로 숨졌기 때문에 이미지가 아주 깨끗하게 남아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국은 푸틴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어쨌든 그가 가장 강력한 카리스마가 있고 그런 사람인데도 죽일 수 있었잖아요 푸틴이 20년 이상 그 파워를 갖고 있으면서 푸틴은 늘 국내에서 반대자들과 전쟁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해외로 망명가고 해외로 도망치면 해외까지 가서 독사를 하기도 했는데 나발리까지 숨짐으로써 가장 효율적이고 카리스마 있는 자신의 반대자를 제거해 버린 겁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미국의 공화당 하원이 지원하지 않으니까 푸틴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흐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푸틴을 반대하는 러시아 사람들에게는 나발리가 희망이었었죠 그 희망이 순교자로 사라졌고 3월 달에 푸틴은 선거에서 당연히 이기겠죠 러시아 역사상 어느 나라 역사상 안 그렇겠습니까 흠집 없는 영웅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 나발리라는 사람은 아직은 큰 흠집이 없는 채 순교했기 때문에 말하자면 조국을 위해서 오늘 로스앤젤레스에서도 베를린에서도 영국 파리에서 이 사람을 기리는 그런 시위가 엄청 많이 있었고요 시위라기보다 추모 러시아에도 막 잡혀가는데 400명 이상 잡혀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마련된 장소에서 꽃을 하나씩 하나씩 그런 스탈린 시대의 탄압자를 추모하는 탄압당한 사람을 추모하는 기념비 그 위에 여기 꽃을 쫙 이렇게 올려서 바치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도 이 사람이 얘기했었던 것 두려워하면 안 된다고 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당신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런 피켓을 들고 사진 찍은 사람들 많이 글 같은 것 올리고 있고요 그렇지만 푸친이 통치하는 이 러시아 두려움이 점점 그 현실로 커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처음에는 거짓말로 사람들을 막 꼬드겨요 그리고 이제 독재가 됩니다 그 독재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 공포를 끌어들여요 그 공포가 점점점점 강해집니다 강해지다가 이건 공개적인 테러나 마찬가지잖아요 나발리 알렉세이 나발리 케이스는 처음에는 뭐 돈을 횡령했다 이러면 또 바보 같은 러시아 사람들은 믿는다니까는요 미국에서 바보 같은 사람들이 바보 같은 정치 메시지를 믿는 것처럼 그 횡령이라는 게 이 사람이 이제 푸틴에 반대하기 위한 아주 풀뿌리 조직을 하고 풀뿌리 조직을 하면 기금이 있어야 되고 뭐 그런 걸 횡령했다는 얘기예요 그때 수천명이 모스코바 거리로 나와서 시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 푸틴이 아차 싶어서 그에 대한 어떤 형 같은 거 주는 것을 일단 중지하고 시장선거에도 뭐 나가도록 뭐 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게 2013년이었습니다 2021년도에 나발리가 비행기에서 그 속옷에 독국물을 묻혔다고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비행기 비상착륙하고 살아서 돌아오고 그의 전국적인 조직은 그때는 거의 이제 이건 극단주의자들이야 이렇게 하면서 뿌리가 뽑혔습니다 네트워크 2022년도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그 뒤에는 나사를 더욱더 조였습니다 그래서 알렉세이 나발리가 숨진 다음에 모인 사람의 숫자는 훨씬 적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는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것도 빨리 진압합니다 굉장히 빨리요 이게 이제 거짓으로 시작해서 차곡차곡 공포 테러까지 가고 완전히 진압하는 군중에게 총을 쏠 수도 있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 푸틴이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가 러시아 사람들이 하기에는 너무 힘드니까 해외에서 여러가지 일을 해줘야지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 방법이 있겠죠 이미 뭐 소셜미디어 같은 건 많이 하지만 나발리가 살아있을 때만큼 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너무 포로제닉하고 텔레제닉하고 말도 잘하고 어제 혹시 제가 커뮤니틴 안에 올려놨는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푸틴 대통령의 13억 달러나 들여서 흑해에 지었다는 와이너리도 있고 그 안에 굴양식장도 있고 교회도 하나 만들어 놓고 그런 것도 나레이션을 본인이 쫙 하거든요 그거 이제 여러분이 자막을 한국말로 설정해 놓으시면 한국말 자막이 밑에 뜹니다 그런 식으로 굉장히 재능이 있는 사람에게 이 사람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다지 전보다 효율적이지 못할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와이프가 다큐멘터리에도 같이 등장했던 와이프가 남편 그걸 이어받을까 아마 러시아 사람들은 그동안은 알렉세이 나발리가 너무나 유능했기 때문에 많이 의존했는데 앞으로는 한 사람에게 의존하는 것을 멈춰야지 된다고 이번에 판단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다음 달 선거가 테스트인 거예요 세계사적으로 볼 때는 다음 달에 여러 선거가 많이 있지만 푸틴이 당연히 이기겠죠 이기지만 거기에 대해서 시위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시위가 어느 정도일까 나발리가 숨지기 전에 그 투표 날 정오에 시위하라고 했거든요 투표 날 정오에 시위하면 그걸 투표장을 문을 닫을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얼마나 푸틴이 볼 땐 얄밉게 했어요 머리도 엄청 좋은 사람입니다 알렉세이 나발리가 두려움도 없는 사람이지만 두려움이 없겠어요 두려움을 이겼겠죠 푸틴의 정권의 잔혹함은 갈수록 더하면 더했지 반전될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새 법을 만들어서 전부 쉽게 기소를 해버리잖아요 선거가 끝나면 더하겠죠 탄압을 확대하는 자유를 선거를 통해서 얻게 될 겁니다 러시아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사벽에 오기 전에는 굉장히 어둡다 예전에 김대중 전 대통령도 한 말 아니었던가요 아무튼 그래서 러시아의 정치철학자 그레그 유딘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아직까지 용감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 영국의 맨체스터 대학교에서 공부도 하고 있습니다 나발리가 사망한 뒤에 이제 황혼이 내려가기 시작한 것 같아요 해가 태양이 내려갔어요 그런 뭔가를 또 희망을 표현하는 이런 말들을 줘야 되니까 그런 것 같고요 지금이 러시아로서는 러시아 사람들에게는 가장 어두운 시기일지도 모르고 그런 사람들에게 니들이 알아서 니들 독재자를 내리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니들이 그것밖에 안 되니까 그 정도의 지도자를 모시고 살지라고 하기엔 너무 가혹하다는 얘기들도 합니다 해외에서 도와줘야지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푸틴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기면 그 뒤에 폴랜드 쭉쭉쭉쭉 나간다 그리고 중국도 그걸 보고 대만 그렇게 되는 경우 일본과 한국도 굉장히 어수선해질 테고 피해를 입을 테고 이런 것을 사람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저쪽에서의 전쟁이 우리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니까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고 전쟁을 하는 놈하고도 무역해서 이기기만 하면 돼 라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지 된다는 뜻에서 세계사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푸틴이 알렉세이 나발리라는 세계적으로 존중받는 독재의 한과 불의 부정부패 그런 사람을 살해를 하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더 많은 사람을 살해할 수 있다면 세계의 다른 독재자들은 그걸 또 어떻게 보겠습니까 어 푸틴이 하면 나도 할 수 있지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요 어제 말씀드린 푸틴의 궁전 푸틴의 궁전이라는 세계 최대의 뇌물 이야기 그 궁전을 만들 때 나발리가 이 다큐멘터리 드론을 띄워서 찍고 왔는데 그걸 만들 때 돈을 어떻게 마련했나 이런 것까지도 다 보여주고 있거든요 거의 3천만 명 정도가 본 헬리콥터 착륙장도 있고 아무튼 그런 그것과 함께 오스카에서 2023년도에 2022년도에 만들어져서 상을 받은 나발리라는 이런 다큐멘터리에 보면은요 와이프도 나오고 하거든요 캐나다의 젊은 감독이 만들었는데 캐나다의 그 젊은 감독이 나는 이 영화를 만들고 내 인생관이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화 감독 이름이 대니엘 로허라는 감독이거든요 젊은 감독이에요 그 작품에서 숨진 이 나발리가 얘기할 때를 물어봐요 감독이 알렉세이 당신이 체포돼서 감옥에 갇히거나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서 살해된다면 러시아 국민에게 어떤 메시지를 남기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우리는 정말 강하다 악이 승리하는 데 필요한 유일한 건 선한 사람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다 엊그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지 마십시오 카메라를 향해서 카메라 잘 아는 사람이니까 악이 승리할 때는요 아주 유일한 힘이 선한 사람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을 때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그리고 이제 푸틴은 제일 두려워하는 게 자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걸 두려워한다 아무튼 이런 얘기를 해서 푸틴의 힘이 굉장히 강해지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 확실하지만 하나는 이런 생각은 하죠 푸틴은 일찍 숨졌기 때문에 그것도 북극 감옥에서 그런 식으로 숨졌기 때문에 순교자가 된 알렉세이 나발리라는 그런 그 사람 숨진 나발리와 싸워야지 되는 거죠 푸틴은 그럼 나발리는 이쯤에서 숨져서 흠결이 없는데 푸틴은 날마다 흠결을 이렇게 쌓아갈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힘든 거고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푸틴 제가 이제 그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면서 생각한 것은 그 영화는 맥스 HBO 맥스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없어요 근데 영화를 보면서 이렇게 느낀 것은 이 푸틴이 나발리를 죽이려고 속옷에 어떠한 그 신경제 같은 것을 넣던 것을 독을 뿌린 것을 누군가가 고백을 하잖아요 고백을 한 사람도 있고 저는 그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 그 뒤에 어떻게 됐는지 못 들어봤거든요 그게 궁금하고 또 하나는 그래서 비행기에서 막 고통을 받을 때 어쨌든 비상착륙을 시켜주잖아요 그런 그런 또 다른 지지 세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감옥에서도 경비원이 교도관이 등등 해서 어떤 식으로도 나발리의 메시지가 밖으로 퍼져나가잖아요 푸틴은 숨진 알렉세이 나발리와 싸워야지 된다 여러분과 저는 이런 뉴스를 대할 때 우리가 뭐 러시아의 운명을 어떻게 하겠어요 물론 러시아와 관계된 미국에 살고 있고 러시아와 관계된 한국에 살고 있지만 마음을 보태는 것도 보태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발리 숨진 나발리가 이기기를 원하는가 살아있는 푸틴이 이기기를 원하는가 저는 푸틴이 나발리에 대한 사람들의 기억과 싸우는 거잖아요 이건 이미 세상에 없는 나발리의 기억과 싸울 때 푸틴이 지기를 원합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미국 탑뉴스 브리핑 이었고요 내일 오늘의 미국 정규방송 시간에 뵙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